안녕하세요. 상탱트럭대표 최준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실군 부속자님은 차는 끝났는데 지금 여기 경무 영양군에게 부속자님 출구할 차량, 실내 크리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장님이 약분으로 해가지고 헤들부터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깔끔해진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크리닝 마무리하고 있고요. 요게 다 끝나면 제가 완료된 사진도 영상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우고 싶으시고요. 안에서 작업 중이시고요. 한생 트럭 최대표가 약속적인 대로 한생들 차주에서 만약에 중대와 화물차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실내 크리닝의 서비스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부속 상단에 한생 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